2021, 나노시장 후보다! 대한민국의 첫 번째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고요. 저는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여가부라든가 이런 데 나가는 세금을 다 없앨 것입니다. 우리 후손들이 살아간 세상을 기억하고 있습니까? 지금 이대로 가면 모든 자유가 확탈되고 사위주의로 가고 서울시장이나 공무원, 국회의원들 다 자원봉사로 가야 됩니다. 그리고 뇌물, 부정, 부패 다 척결할 것입니다. 이깔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정치적인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. 저는 4.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것은 100% 부정이라고 생각하고요. 지난 4.15 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. 4.15 총선에서 많은 그런 이의가 있고 소송이 있는데도 전혀 개편하지 않습니다. 4.15 총선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선거다. 4.15 선거는 100% 부정선거이고 원천 무효입니다. 사전선거 QR코드로 해킹으로 180석 만들어낸 사건입니다. 정말 황당국에 한 일을 벌이고 있는 여기에 관련자들은 역사적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2021! 시장포고다! 대한민국 국립면 국립면 국립면당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. 공식사이트 클립모팅.kr에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그리고 연구설을 받습니다. 감사합니다.